2020년 5월 10일 스타트 오 공포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불러내세요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와 와 이거 재키면 소리나 누구세요? 누구 있죠? 또 숙자? 외신거 ㅋㅋㅋㅋ 오? 뭐야 이거. 잠시만요 누구 있어요? 누구에요? 사람이에요 혹시? 혹시 사람입니까? 뭐지..?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누구야? 스샤 준비 잠깐만.. 잠깐..안에 뭐 있어? 도망가지마 마이콜 도망가지마.. 도망가지 말고.. osing.. 저.. Sai.. 분명히.. 누구세요? 잠시만.. 재밌어? 사람 데리고 오니까 재밌어? 잠시만.. 조심해.. 장난 엄청 심한데.. 장난 엄청 심해.. 지금 장난 엄청 심해.. 잠시만.. 비 온다.. 잠깐만.. 지금 비 오고 있어.. 누구신데요? 혹시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뭔 소리야..? 여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 있죠..? 누구예요..? 거기.. 하지마.. 바람바람.. 여기 있다.. 어떡하지.. 뭐.. 내 집에 있어야 돼.. .. 어디 있어야 돼..? 왜.. 뭐.. 왜.. 왜.. 이렇게.. .. 여기.. 핳핳핳 진짜 나 이거.. 솔직히 여기가 원래 세긴 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일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원래 세인 똥이긴 한데.. 이렇게 세일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원래 세인 똥이긴 한데.. 안쪽이 인간만에 선을 넣어 배할 거예요 ommen을 수요가 안쪽이 은퇴가ante에만 차닐 걸어요 이 자체도 안쪽이 있는 비교해서 이 자체도 좀 요리해 드릴게요 이 자체도 티셔츠 도착해요 이 자체도는 제 자체를 볼 것 같아요 이 자체도는 제 자체도는 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자체도는 제 자체도를 만드시길 바래요 이 자체도는 제 자체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뭘 원하시는게 있으면은 정확한.. 뭐지? 뭐야 이거..? 왜 다 임무여..? 왜 다 임무여..? 나가! 안돼 얘들아 잘못 건들었다 얘들아 이거 잘못 건들었어 안돼 안돼 이거 잘못 건들었다 다시 봐보라고 알았어요 다시 봐볼게요 뭔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뭔 스님 얘기하고 잠깐만요 사진에 스님 살았다고 채팅창으로 합니다 잠깐만요 확인할게요 이거 다시 만지기가 좀 불안한데 이거? 뭔 스님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난 못봤는데? 그러면은 이전같이 얘기 한번 해봐요 곰돌이 데리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서요 이 전에도 이렇게 대화를 대화에 응해주셨잖아요 응해 주실 거예요? 대화에 응해 주실 겁니까? 대화에 응해 주실 겁니까? ཛྷ 아잇!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나요? 무슨 사인이 있으신가요? 두 부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나요? 실례가 안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사고..? 뭐..뭐라 했는데 방금.. 뭐.. 오늘.. 진주 누구에요? 잠깐만요 진주 누구에요 진주 가시기 전에 진주 진주 진주가 누구에요? 아까 전에 진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주 누굽니까? 그것만! 진주 누구에요 진주 이 말씀도 힘들어 보이시고 지금 말하는 것도 굉장히 숨을 몰아 쉬면서 계속 울먹울먹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도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 같고 숨을 몰아 쉬기도 하고 울먹울먹거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못 떠나고 누구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제가 너무 이것까지는 다 이유가 있으실건데 제가 좀 그렇나요? 이것만 답해주시면 제가 그냥 갈건데 좀 많이 안타까워서 그런데 더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쯤에서 빠져들이는 게 그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고마워 비싸요 알렌드 짱 부탁드려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